앵콜도 더 두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또 미뤄보고요 이번에 또 모실 분은요 이번에 또 공직에서 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그런 분인데요 이원감님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사분인데요 번지없는 주막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행복하시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혁의 날이 오신다 이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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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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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위가 가까이 오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.